라요바이카노와 마요르카의 라리가 14라운드 경기가 방금 끝이 났습니다 이강희 선수가 선발로 출장하면서 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경기인데 라요바이카노가 3대1로 조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마요르카가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 마요르카가 경기 막판에 교체로 들어온 아부던프라치가 만의 골을 넣으면서 3대1이라는 스코어가 나왔지만 라요바이카노의 경기력에 마요르카가 압도당하는 이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요르카는 오늘 경기를 패배하면서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단 한 차례도 없고요 좀 더 넓게 바라봐도 11경기 동안 승리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마요르카가 최근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라요바이카노는 지난 시즌 마요르카와 함께 승격을 같이 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라요바이카노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마요르카가 이번 경기에서 라요바이카노에게 승리를 거두거나 어느 정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라요바이카노에게 너무 경기력인 측면에서 굉장히 밀리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요바이카노가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합니다 이번 시즌 라이가에서 일단 6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팔카오나 왼쪽에 있는 알바로 가르시아라던가 아니면 중앙에 있는 트레오 오른쪽에 있는 팔라손 이런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이번 시즌 컨디션 자체도 좋고 굉장히 좋은 하락을 보여주면서 바르셀로나를 잡았던 경기도 있고 레알마드리드와의 굉장히 호각을 닫았던 그런 경기도 보여주면서 라요바이카노가 이번 시즌 마요르카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성적도 좋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마요르카가 이렇게까지 라요바이카노에게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마요르카에게 너무 좋지 않은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요르카가 이번 경기를 패배하면서 13위 그대로 13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라리가에서 13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18위 엘체와 승점 차이가 4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마요르카가 15점이고 18위 엘체가 11점인데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상황에서 마요르카가 경기력 자체도 너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요르카에서 가장 빛이 났던 선수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최근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왔고 왼쪽에는 다니로 드리게스, 오른쪽에는 안토니오 산체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는 오늘은 이제 니뉴가 나왔는데 왼쪽 측면에 있는 다니로 드리게스나 오른쪽에 있는 산체스나 최전방인 니뉴나 굉장히 이번 경기에서 좋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만큼은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굉장히 좋은 공격작업들이 나왔고 마요르카가 밀리는 경기력에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빛이 나는 활약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준 횟수도 한 두세 차례 있었고요 그 1대1 찬스를 만들어줬던 결정적인 스루패스 장면도 있었고 왼쪽 측면에서 볼을 몰고 들어오면서 반대편 측면으로 결정적인 크로스를 올려준 장면도 있었고 패스뿐만 아니라 하프라인 밑에서부터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와서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을 기록한 장면도 있었고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을 때마다 좋은 찬스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마요르카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강인 선수에게도 이강인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걸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좀 아니었나 싶은데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마요르카가 라리가 경기들을 치르면서 공격의 주도권을 잡고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런 경기는 사실 손에 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에 좀 몇 안 되는 그런 공격 작업들 중에서 이강인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들을 만들어주고 또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의 결정적인 찬스를 받아서 득점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게 마요르카에 좀 순위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일 텐데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어찌됐든 지금 좋은 찬스들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실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좋은 패스를 넣어줬을 때 이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 니뇨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산체스나 단이로드리게스나 이런 선수들이 마무리를 지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마요르카가 좀 풀어내야 하는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의 문제는 이 가르시아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55분 만에 빼버렸어요 너무 일찍 교체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벤치로 물러났는데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서 나오자마자 마요르카의 공격이 거의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자체가 마요르카의 공격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 그런데 이강인 선수를 왜 이렇게 빨리 뺐느냐라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교체였던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만 보면 마요르카가 공격을 할 때 가장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줬었고 이 마요르카가 라이브 아이카노에게 굉장히 밀리는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그나마 좋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를 너무 일찍 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강인 선수가 분명 전반전에 경고를 한 장 받으면서 경고가 한 장 있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위치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를 카드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뺐다기에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이강인 선수를 빼면서 공격을 좀 더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의 공격에서 가장 핵심적인 플레이를 오늘 보여줬던 선수인데 이강인 선수를 왜 뺐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교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가 교체당하기 전에 마요르카가 2대0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했고 또 라유바이카노의 경기력에 마요르카가 거의 무기력한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그나마 가장 좋은 찬스를 만들어줬던 선수인데 이강인 선수를 교체했다는 건 사실 조금 이번 경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한 교체가 아니었나 싶고 사실 마요르카가 지난 시즌 2브리그에서 라유바이카노와 같이 함께 승격을 한 팀인데 마요르카는 지난 시즌 2브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다이렉트 승격을 한 팀이고 라유바이카노는 6위를 기록하면서 좀 어렵사리 승격을 한 팀이거든요 2브리그가 스페인 2브리그는 1위와 2위는 다이렉트로 승격을 하고 그리고 3위부터 6위까지는 토너먼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승격팀을 결정하게 되는데 라유바이카노는 6위를 지난 시즌 기록하면서 턱걸이로 이제 승격을 한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요르카가 이번 경기에서 2대0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이번 경기를 좀 포기하기에는 좀 그런 상대는 또 아니거든요 라유바이카노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이강인 선수가 오늘 했던 활약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였고 몸 상태가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냈던 결정적인 찬스들을 봤을 때도 이강인 선수의 발끝이 굉장히 날카롭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라서 굉장히 이강인 선수의 다음 활약은 좀 기대가 되는 경기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또 보여줬던 것 중에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것은 아무래도 왼쪽에 다니로드리게스 오른쪽에 안토니오 산체스 이렇게 최근에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를 중심에 두고 이런 좀 선수 배치를 가져가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다니로드리게스나 오른쪽에 있는 안토니오 산체스나 두 선수가 모두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는 성향이 강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와의 동선이 좀 겹치는 장면들이 자주 나왔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동선이 겹치니까 측면으로 빠르게 빠져들어가면서 오히려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고 부지런하게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볼을 받아준 이후에 좋은 선수를 만들어내고 이런 장면들이 이 마요르카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플레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플레이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서 이 벤투 감독이 사실은 국가대표팀에서도 보면 벤투 감독이 원했던 것 중 하나가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플레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마요르카에서 자신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고 자기가 좀 더 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플레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강인 선수의 오프더블 플레이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